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나의 신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나의 신녀 키우기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 봤는데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썩쏘 과연 이 게임 나온지 얼마 안되서 없을 줄 알았는데 쏘썩은 없겠지 자 과연 와 쏘썩당 그렇지 아무도 없죠 오 이거 뭐 또 스토리가 있나봐요 난 신녀 안봐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캐릭터가 신녀인가요 일단은 게임 그림체는 마음에 드네요 몬스터를 잡으면서 계속해서 스테이지 나가는 형식인가봐요 오른쪽에 캐스트가 있는데 무슨 159개나 있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에 안들고요 공격력 레벨 10을 달성해주세요 달성하자 보스를 처치하세요 바로다가 컷 캐릭터가 왜 이렇게 뭐라고 해야되지 생긴게 뛰어다니는 모션도 그렇고 뭔가 좀 허술해 어색해 뛰는게 무기 합성을 하세요 일괄 합성하고 추천 장비 장착있네요 아주 좋구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칼 껴야되고 모자 써야되고 이거 뭐야 노리개 껴야되고 옷 껴야되고 신발 껴야되고 반지 껴야되고 벌써부터 뭔가 극혐 냄새 나죠 동영상 보고 공격력 버프 활성화를 하세요 아 이거 또 강제로 광고보기 해놨네 왼쪽에 광고 시청 아 처음에는 무료네요 무기 소환을 하세요 소환하자 야 내가 이럴줄 알았다 무기 뽑기 옷 뽑기 모자 뽑기 신발 뽑기 노리개 뽑기 반지 뽑기 에라이 이거 언제 다 뽑고 앉아있니 소환하자 갑옷은 능력이 뭐지 생명력을 늘려줍니다 영혼 1회를 장착하세요 영혼? 이게 뭐야 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장착 그럼 뭐 어떻게 되는거죠? 아 할아버지가 옆에 둥둥 떠다니면서 같이 싸워주네요 스킬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요렇게 쓰고 와 영혼 스킬인가 이게? 영혼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거 같아요 금돼지 소구를 1회 클리어하세요 던전인가 봐요 와 던전 많은거 봐 여기는 딱 봐도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던전이다 입장했구요 죽어라 이 돼지야 자 끝났구요 2만원 얻었습니다 막 그렇게 많이 주진 않네요 수정 동굴을 1회 클리어하세요 여기 깨면은 해방석이랑 다이아를 주네요 바로다가 입장해보면은 아 이거는 그냥 보스 하나 잡는건가보다 오케이 요렇게 끝나고 모자를 소환하세요 소환하자 신발을 소환하세요 소환하자 모자랑 신발은 능력이 뭐죠? 모자는 치명타 피해량을 늘려주고 신발은 보스 피해량을 늘려줍니다 밑에 채팅창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케케케 버내기 순위가 없음이라고 뜨네 이거 하는 사람 맞나? 랭킹 한번 볼까? 일단 출석체크 보상백 빠른 보상은 뭐야 아 광고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준다 4시간 가량의 보상이라고 하네요 랭킹은 아직 볼 수가 없어요 1-50을 클리어해야 된대요 밑에 이거는 뭐지? 피버타임인가? 한번 써볼게요 어 썼는데 야 이거 데미지 세지는 거네 요것도 오토로 그냥 돌려버리고 삼도천 1회를 클리어하세요 입장하자 여긴 뭐하는 거죠? 아 디펜스 느낌이네요 약간 시간초 안으로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다 막아야 되나봐요 뒤로 가게 하면 안 돼 어 못 깬다 오 깼어요 뭐 이상한 보석 받았구요 영혼 소환을 하세요 소환하자 영혼 장착을 하세요 방금 얻은 게 100호인데 장착 요렇게 하고요 아 그러면은 스킬이 하나? 요렇게 또 생겼네요 영혼을 깨야 스킬이 생기는 거구나 그냥 영혼은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노리개를 소환하세요 소환하자 소환할 거 드럽게 많네 반지를 소환하세요 소환하자 노리개는 금화 획득량을 증가시켜주네요 반지는 스킬 피해량을 늘려줍니다 무기 뽑기나 해야겠다 뽑기 속도는 빨라서 좋네 오케이 대충 뽑아야할게요 뽑기 레벨 보상으로 알아서 들어오는구나 자동 장착 일단 광고 제거는 구입을 해야겠어요 어? 뭐야 광고 제거를 구입하려면은 빨간 색깔 보석으로 구입을 해야되네요 빨간 색깔 보석을 얻으려면은 이것도 따로 현질을 해줘야 된단 얘기? 와.. 아니 잠깐만 아니 이 게임이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게 전부 다 붉은 보석으로 해놨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빨간 보석 밖에 없어 와.. 결국엔 깡다이아를 사야 된단 얘기잖아 이거 아니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11만원짜리 보석 3번 구입했습니다 우편함에서 싸그리 이렇게 받아버리구 바로다가 광고 제거 이렇게 해버리구요 야 이거 사면 좋겠네 초호화 패키지 SS급 장비를 요렇게 주는데요? 이거 무조건 사야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사는 게 나아 다른 패키지들 보면은 그래 뭐 요런 거 살 바에는 이거 하나 사자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바로다가 추천 장비 요렇게 하면은 야 전투력 올라가는 거 봐라 보스도 한 방 컷이겠지? 그렇지 1-20을 넘어가니까 맵이 바뀌네요 오케이 1-30까지 왔구 이 게임 하는 사람 없나봐요 내가 아까 채팅 쳤는데 지금 아무도 채팅 안쳐 근데 SS급이면은 이거 장비가 어느 정도지? 맨 마지막이 뭐죠? 아 뭐야 SS1-234 요런 식으로 돼 있구나 4가 마지막이네요 조굴 진영 1회 클리어하세요 여긴 뭐죠? 몬스터들 때려 잡는 거네요 그냥 정립 정보? 아 여기 깨면은 무슨 상자들을 요렇게 주네요 장비 상자인가봐요 오케이 클리어 해구 아니 뭐야 무기를 강화를 했는데 레벨 10이 맥스인데요? 왜 이거밖에 안해? 상점에서 뭐 살 거 없나? 여기 보면은 다이아 4980개에 SS 등급 중에 랜덤으로 하나 얻을 수 있는 상자 있거든요? 여기서 운 좋게 마지막 무기 나오면 어떡해? 아 왠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뭔가 사고 싶다 그냥 아니 바로다가 구입 완료해구 아 뭐야 아 구데기 나왔네 괜히 샀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안 샀을 텐데 어 뭐야 아 이 게임 마일리지 있는데 야 마일리지로 SS4 장비 상자 그냥 마지막 무기를 주네 여기서 무기 아니면은 뭐 다른 장비들이 뜨겠죠 자 과연 제발 헤에에에에에 그렇지! 무기 떴어! 맨 마지막 무기가 떴다고 지금 뭐야 어 바로 장착해 주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자 여기다가 강화 싹 다 합니다 야 마지막 무기를 이렇게 쉽게 얻어도 되는 거야? 데미지 300만 뜨는데 미쳤다 오케이 1-50까지 왔고 여기까지 오면 랭킹 볼 수 있죠 야 1챕터가 어디까지 있길래 1-51이냐 이거 100까지 있는 거 아니야 랭킹 한번 봐볼까요 아니 근데 이 게임은 뭔 패스가 이렇게 많아 신규 유저 출석 패스 스테이지 패스 장비 강화 패스 토벌 레벨 패스 소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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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는 아 이거 스테이지로 따지는구나 잘하면 이거 랭커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느낌이 어 이벤트도 하네 엄청 싸게 파네 여기 있는 거 다 사버려야지 그냥 첫 결제 이벤트로 코스튬 같은 거 하나 얻었어요 도감도 있네 와 이거 보니까 수련충 생각난다 업적 보상도 있습니다 영혼 소환도 이렇게 해주고 스킬을 더 껴야겠죠 일갈 강화 똑같은 게 또 있으면 강화를 또 할 수 있나봐요 아무거나 장창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버프를 보니까 다이아로 이렇게 레벨업을 할 수가 있네요 보통 게임 같으면은 몬스터 몇 마리 잡으면 아니면은 얼마나 많이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석을 내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현재 1-100까지 왔는데 이제 2챕터로 넘어가나요 과연 그렇지 2-1로 넘어왔습니다 아 뭐야 이 게임 승급도 있었네 승급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에 있는 스탯을 전부 다 레벨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얻으려면은 신석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석을 얻으려면은 어둑신이 던전을 돌아야 돼요 한번 돌아볼까 입장 횟수가 하나밖에 없네 어 얘가 어둑신인가봐요 아 데미지 그냥 엄청 많이 넣으면 되나봐요 자 계속 때리고 있는데 현재 데미지 5억 돌파했고요 꽤 많이 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10억까진 가겠다 오케이 끝났고 데미지 10억 넣었습니다 보상 꽤 많이 주네 요걸로 갔다가 레벨업을 아 한 번만 하면 돼? 오케이 요렇게 한 다음에 승급 오케이 좋았어 자 그 다음 이거는 레벨 전부 다 10억씩 해줘야 됩니다 재료가 많은데? 오케이 또 승급하고 6급으로 올라갔어요 자 또 승급 할 수 있나요? 못하네 데미지가 세진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밸리티가 열렸겠지 승급했으니까 무구 소환을 하세요? 이건 또 뭐야 소환 요렇게 하면은 아 약간 유물 같은 느낌인가 보다 무구를 이렇게 강화 그렇지 유물이네 일괄 강화가 있네 좋네요 근데 저 유물을 뽑으려면은 뭐 또 이상한 보석으로 해야 돼요 아니 이 게임 이거 봐봐 아니 뭔 쓸데없이 재화가 이렇게 많아?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게임이 마일리지 상점 가서 아 이거 무구 조각 구매할 수 있구나 근데 마일리지가 없어 내가 아까 써버렸거든 아니 잠깐만 뭐 마일리지가 아니 예? 마일리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아니 잠깐만 유료 마일리지가 있고 장비 마일리지가 있고 영혼 마일리지가 있고 무구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아이구야 승급을 했는데 왜 세진 거 같지가 않냐 데미지가 똑같지 왜? 다이아 있는데 뽑기나 한번 해볼까? 일단은 무기는 어차피 마지막 찍었으니까 뽑을 필요 없고 영혼도 뭐 사실 뽑아줄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일단 하나 장착하고 뭘 뽑아야 될지 모르겠네 아 내가 봤을 때는 신발 뽑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보스 피해량 늘려주거든요 오늘은 그냥 랭커를 목표로 해야겠다 신발이랑 반지 뽑아주면 되겠네 그냥 들증로로 가버려야겠다 근데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사야겠다 여기 보면은 패키지가 있거든요 시작 패키지 1이라고 해가지고 구매 시 새로운 패키지가 열립니다 이거 이렇게 구매하면은 다음 거 열리죠 그러면 또 구매 어차피 다이아 많아 그냥 여기다가 싹 다 이렇게 투자해버리고 이제 다이아 없습니다 요걸로 갔다가 유물 뽑기를 하는 겁니다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코스튬 있었던 거 같았는데 아 여기 있네 이거 다 보유효과네 근데 능력치가 막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네요 안 사도 되겠는데 하나 살 수 있으니까 요거 사야겠다 이렇게 구입하고 의상 들어가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생긴 게 그냥 일단 착용하고 바로다가 무구 뽑기 야 지금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꽤 많이 강해지겠는데 오늘 랭커 하겠다 왜냐면은 이거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거든 이 랭커 충분히 될 거 같은데요 오케이 다 뽑았고 바로다가 무구 들어가서 일갈 강화 그 다음에 소환 들어가서 신발 뽑기 해줍시다 마지막 등급이 나올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다이아가 34만 개나 있긴 한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와 다이아 다 썼는데 안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뽑기 레벨 마지막 찍으면은 마지막 신발 주긴 하네 근데 이걸 언제 찍고 있어 다이아 다 썼는데 지금 찍지도 못하고 장비 보면은 신발 어디까지 나왔냐면 똑같애 그냥 그 이상 안 나왔어 일괄합성 하면은 SS3 신발 나왔습니다 이걸로 만족해야지 아무튼 지금 뽑기를 많이 해서 뽑기 마일리지가 많이 생겼어요 요걸로 갔다가 좋은 거 뭐 못 사네 강화석이나 사야겠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베스트다 요걸로 갔다가 무기를 강화하는 겁니다 강화 이렇게 싸그리 해버려 딜 찍느러 가버려야 돼 아 맞다 어빌리티 이거 바꿔줘야 돼 아 근데 이것도 재료가 부족하네 없어도 되겠지 일단 좀 많이 강해졌거든요 강해지기는 어둑신이 던전 다시 들어가서 아까 보상 3만개 얻었었는데 요번에 얼마나 얻을라나 제발 많이 얻어라 제발 아까 최고 기록 10억 넣었었는데 와 미쳤다 시작부터 신기록 돌파했고요 야 미쳤다 한 50억 넣으려나 이거 재료 엄청 많이 받겠다 50억 돌파했고요 60억 돌파했고요 크리티컬이 잘 터져야 돼 70억 돌파 100억 가나 이거 아 그전에 캐릭터가 뭔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제발 아 뭐야 보상이 똑같애 이거밖에 안 줘 다시 한번 입장 와 이번에는 아까보다 데미지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아직 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100억 벌써 넘겼습니다 110억 돌파 아 여기까지 보상이 거기서 거기구나 요걸로 갔다가 승급 못할 것 같죠 뭔가 재료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요렇게 강화 대충 해보면은 아 재료가 딸리네 일단은 이제 골드로 갔다가 데미지 레벨으로 요렇게 한 다음에 스테이지 한번 밀어 봅시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89까지 왔는데 이쯤에서 빠른 보상을 요렇게 받으면은 골드가 2억 원이나 생겨요 요걸로 갔다가 공격용 몰빵 해버려 아 몰빵 하면 안 되겠다 조금만 요렇게 올리고 치명타 피해량을 올려야 돼 그리고 스테이지 미니깐 다이아가 39,000개나 또 생겼네요 와 역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잘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뭐 좀 잡는데 버겁긴 하지만 잡긴 잡습니다 이쯤에서 랭킹 한번 확인해 보면은 과연 랭킹이 안 뜨는데 지금 2-90이면은 와 곧 있으면 50등 하겠다 이거 랭킹 빨리 뺏어버려야지 조만간이다 자 현재 3-16까지 왔는데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깰랑말랑거리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은 랭킹이 지금 3-17이거든요 보면은 와 43등까지 올라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데미지가 뭔가 좀 많이 딸려 결론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나의 신녀 키우기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 봤는데 이 게임 뭐랄까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뽑기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무기 뽑기 갑옷 뽑기 모자 뽑기 신발 뽑기 노리개 뽑기 반지 뽑기 영혼 뽑기 유물 뽑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것 좀 별로였어요 상점에서 붉은 수정을 요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다른 패키지나 요렇게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점 요것 좀 별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깡다이아를 사야되잖아 이거는 그리고 이 공격력 증가 버프를 레벨업 하려면은 무조건 다이아로만 요렇게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점 여기다가 다 투자해야지 그냥 다 투자했는데 뭐 그렇게 세진 않네요 똑같네 마지막으로 어둑신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스킬 아무거나 끼고 이제 풀 장착이네요 레벨업 대충 해준 다음에 어둑신이 요렇게 들어가면은 뭐야 순위 정산중? 아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데 데미지 한 500억 이상 넣을 거 같아요 어 랭킹 반영 됐다 43등 하는 사람이 확실히 별로 없어서 그런지 오늘은 쉽게 랭커가 됐습니다 바로 나의 신녀 키우기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